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나이성 방송 채널에 한국과 뉴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나이성은 무역축진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기업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은 조직과 지역 간의 협력은 강화했습니다. 동나이성의 무역축진 프로그램은 예년보다 인직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관리기관이 특히 초기부터 핵심 시장에 대해 무역축진 계획은 준비, 방향 세우기, 전개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기업협동조합 OCOB 주체가 연초부터 홍보, 시장 개발을 위한 적절한 활동은 조기에 신별하고 선택한 물만 아니라 무역발안회, 전시회를 연결하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전 24년 지방의 무역축진 프로그램에 따르면 개발 목표 시장에 대해서는 동나이성, 박해, 중심시장이 호치민시, 하노이, 광릉, 따낭, 끈터, 투아팅회, 중부 주요 경제지역, 남부 핵심 경제지역 등 뜬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미국, 러시아, 인본, 한국, 중국, 간보디아, 인도네시아, 독인, 인도, 호주, 라오스, 남아프리카 등은 중심으로 합니다. 지금은 소매업체와 사업장이 국내 소비 자극과 매출 시장은 위해 속도를 낸 때입니다. 올해 4원 30인과 5원 1인 연휴는 5인 동안 지속되며 매소매업체와 소업자들이 매출은 올린 수 있는 큰 기회라고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인주인 이상 전부터 대부분의 슈퍼마켓과 백화점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천 개의 품목은 갖춘 프로모션은 준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지 면전 시장은 위해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5원 준순같이 유지된 것입니다. 특히 홉마트 시스템의 판매점에서 베트남 연전과 장립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5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35% 할인, 3만 5천 동으로 똑같은 가격 구매 프로그램 3 플러스 2 프로모션 등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믹시, 고 등 센트, 럴리, 테일, 그룹의 판매점들은 시장보다 저렴한 2천 개의 상품 등과 다양한 할인 행사들은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매업체들은 할인물만 아니라 써몬 프로그램은 동해 사용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무효하고 1 플러스 1은 구매하고 더 많이 구매한수록 더 많이 할인하는 등 고객께 구매 심리는 바탕으로 반쪽 프로그램은 썬게 합니다. 동시에 많은 소매업체들은 할인 및 반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체, 라벤 제품의 가격 이점은 최대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전 45년 미전, 이전 30년까지 반도체 산업 일럭 개반 프로젝트를 제출하면서 웅지용 계획투자무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빨리 시행될수록 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의 이점은 발휘한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예상에 따르면 목표 단성을 위해 이전 30년까지 이 프로젝트의 주요 임무와 솔루션을 수행하는 종비용은 약 26조 똥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자원과 관련하여 계획투자무 대표는 중앙지방기업대학교 연구소 장초적혁신센터 교육지원 시선 및 기타 합법적 기관 등으로부터 예상은 모두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집은 가연되고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 바치 세슬의 잠가국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져다니는 전문가들의 견례를 공유하면서 웅지용 장관은 이것은 전례 없는 경제 및 사회적 성장 잠재력은 가져온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기획투자무 장관은 시간은 중심 과제라고 정한 후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생태 기회를 개발하고 눈앞에 엄청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과감하고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스웨덴은 라트비아의 목대서양 조작기구 나토에 병력은 투입하여 판트해 국가의 안보를 지원한 예정입니다. 이 정보는 스웨덴 종리 온프 크리스 테르손이 사원 25일에 반표했습니다. 수도 수도 홀룸에서 열린 라트비아 종리와의 가차 회견에서 크리스 테르손 종리는 오늘 아침 정보는 스웨덴이 라트비아에 있는 나토 지상군을 위한 기계화 대대를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공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시비나이치 장갑차와 레오바드 이주럭전자 등 병력은 투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 400명에서 500명까지의 병력이 6개월 동안 라트비아에 있음 것으로 예상되며 스웨덴 의회에서 승인난 후 내년 초 임무를 시작한 예정입니다. 나토는 위한 바평은 지난 3월 스칸디나 미아에 나토 가입 이후 스웨덴이 처음 반표했습니다. 미군은 지원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가차 지구의 인도적 지원 제공은 강화하기 위해 지중해의 임시 무두 거설에 작수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중해 동부의 앞으로 2주 안에 거대한 무두가 완공되어 가차 지구 쪽으로 밀러들어 이 지대에 대한 원초를 강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펜타콘 대편인은 펫라이더 소장은 필요한 모든 선박이 준비되어 있지만 미군은 원초를 위해 무뚜은 투입한 수 있도록 모든 동봉된 협정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에 가차 문쟁 처리에 대한 국내 압력 근조 파일은 미국 대동령은 가차 지구가 인도적 지원은 받든 수 있도록 지중해 연안에 임시 항구를 건설한 것이라고 반표했습니다. 동라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 제널에 한국과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